차이밍 너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 막벗어도 돼 창숲씨가 먼저 쳐주세요 그래야 들어가 안 들어가면 맞아 툭툭 칠수있으면 치셔도 돼 그쵸 니 맞추려고해 최대한 더 멀리 있다 생각해 더 멀리 좀 더 멀리 그치 오 오 오 오 맞춰봐 3초 3초 안에 앉아 맞춰봐 ھ Record 달려 얼마 안 남았어 한대 마시고 내려봐 오 오 자 옳지 오 오 오 vide , Ju 오우 Watch 그렇지 오우 나이스 상대 맞추네 네 계속 갈게요 네 가만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큐덕이 있어요? 그러니까 여기 태권도에서 아마 잘 맞출거야 한 번도 해도 되겠는데 아 이런 말이구나